자 여기에서 1, 3, 6, 7, 8, 9, 10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초기경에 나오는 신통교나 신족통의 정형부가 10가지로 무슨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되죠? 그게 어디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우리 입장에서 2번 밑에 160번 주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곳은 열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을 납치는 신통입니다. 그 1번과 대가 되는 거죠. 1번은 하나의 몸이 제 여름이 되는 것이고 이 번호는 열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을 납치는 신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4쪽 보면 그죠? 자 혼자가 되려고 말하면 314, 9에서부터 4번째 줄입니다.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전하여 혼자가 되리라고 결의의결이 되죠? 결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혼자된다. 이 과정은 이 6가지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요 갑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나타내는 신변입니다. 나타내는 신변은 앞에 읽어보면 세번째가 나타났다, 네번째가 사라졌다 하고 있는 거죠? 나타났다 이걸 나타내는 신변으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사라졌다 하고 그거를 우리 그 대부분 81번은 숨기는 신변 이렇게 줄이죠? 부타고사 선생님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신변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죠? 기초가 70번이잖아요. 그거보면 70번이잖아요.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전하여 계속 기초가 되는 선, 기초가 되는 선, 기초가 되는 선 계속 나오죠? 무엇이 기초가 되는 선입니까? 제4선입니다. 제4선의 입전에 따라 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두운 장소가 환영이 밝혀진 길을 이 가려진 것을 대륙한 길을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시야에 나타나기를 하고 전향합니다. 그죠? 전향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바람에 준비를 짓고 이게 다음은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다 참조했을 때 8가지로 이렇게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 고심 많이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어쨌든 고심 많이 했었잖아요. 앞뒤로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제작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되어있죠. 그죠? 그 준비를 어떻게 짓을까? 우리 우리 그죠? 그러니까 대비섬이 옹이라는 부분은 뭐죠? 초선 2년 3선에 드는 것을 준비해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뭡니까? 앞세서 시장받고 있는 뭡니까? 다시 기초가 되는 제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다시 결의를 하는 순간 그죠? 고초라고 동선을 넘었으면요. 제4선에 들어서 결의를 하면은 서로에게 피해서 그대로 신속을 낮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71번에 여기도 봉지 나오죠 그죠? 그죠? 저기 이 그죠? 말하는 신경은 누가 하고 낮췄냐? 부채신이 낮췄죠? 이러면 다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71번에 오는거죠? 그런데 이전에 누가 하고 신속을 낮추시는가? 3조로 해서 다 되어있죠? 대부분이 등등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기는 첫번째 복음이고 두번째 복음은 72번입니다. 천상으로 장을 끼고 우리 인도가 막 산카시아에 보면 부채신이 되어있죠? 천상에서 강화가 신속을 당선했었죠? 그 부채신이 옛날에는 좀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고 한국에서 이건 뭡니까? 8대 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우리 인도가 막 4대 승지 8대 승지 왜 하냐는거죠? 8대 승지를 할 때는 산카시아에게 들어갑니다. 8대 승지를 할 때는 우리 한국 부채신이 시신이잖아요? 여기서 갖고 오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라고 거의 15키로 갑니다. 죽으라고 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4대 승지를 가고 산카시아 깨워서 죽으라고 돌아왔습니다. 맞죠? 그건 왜냐면요 부채님이 신속을 낮추신 고소를 했었죠? 남북공국에서 다 공이 중요한 성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넣으면 8대 승지가 됩니다. 4대 승지는 아시죠? 그죠? 불채, 나벼라, 승도, 망할타 끊습니까? 나 고백이 모르네 4대 승지 태어나신 곳 그죠? 그 다음에 돌을 닦으신 곳 그 다음에 초전동률을 끊으신 곳 인멸하신 곳 이게 4대 승지구요 그죠? 여기다가 그.. 그.. 불채님께서 가장 많이 모으셨던 지원정사를 넣으시구요 그죠? 배샷이 있잖아요 배샷이 넣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방사성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예.. 산카시아를 넣으면 8대 승지 됩니다. 경암통 남극방국에서 봉이 있잖아요 우리 석가부는 그 전일자 써요 그죠? 천상에 가시다가 천상에서 내려오신 곳으로 그죠? 인정하는 그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72번에 그죠? 그걸 꼭 들고 오신다 72 73 74 75 76 그죠? 77 그래서 그죠? 그.. 79번까지 이 사카시아의 불채님께서 그죠? 그.. 하강하신 이곳을 그.. 나타난 신변이죠. 그죠? 천상에서 안 보이시는 곳이 계시다고 그죠? 우리한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보기를 길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80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있잖아요 그.. 방화된다 라는 장르의 그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네 번째로는 숨기는 신변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되죠? 사라졌다 하고 숨기는 신변이라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가 중요한지요? 그래서 80번을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네 번째 줄을 보면은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전하여 항상 기초가 되는 제 4선에서 출전 입전 출전 중앙이든요. 이 바른 장소 의지교를 보고 가로지교를 보고 시아에 나타난 것이 시아에서 사라지교를 하고 전향한다 됐죠? 전향하고 나면서 준비를 짓습니다. 다시 초선 2선 3선에 전달이 다르겠지구요. 준비를 짓고 나서 앞에 세랑 바꾸대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5번 입권이 되겠지요. 5번 입권 다시 입전 출전해서 이제 7번에서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의 방안과 동시에 결의함 그대로다. 됐지구요. 이렇게 해서 이런거 다 참여서 저는 이렇게 요 8가지로 신성으로 놔두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 가시죠? 아 잘 모르겠지만은요. 아 요런 과정을 통해서 급속도로 한 차례 우리는 적시에 신성으로 모이면 됐지구요. 나랑 나랑 어떻게 됩니까? 신성으로 원숭이가 되었대 뭡니까? 머리는 원숭이가 되었대 내 자리를 소환공보면 그런거지 영화에서 보면 내 어릴 때 본거 같아요. 중국 영화는 어릴 때가 아니고 안에서 가면 안 포장에서 애들 통화한다고 해달되죠. 그때 뭐 비디오 해갖고 소환공 중국 그거 했고 아들 입기 좋았어요. 그 애들 같이 보고 해. 그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숨기는 심지어 이렇게 해서 8가지 단계로 하나 82번 동의를 줘야죠. 누가 돼있냐 동의를 뭡니까? 당연히 최종 개설 나오죠 그죠? 둘째는 그걸 하셨다는데 하나 있죠? 우리 선생님이 주체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두셨다는데 뭐 됐죠? 그래서요 두번째는 마라카피나 왕이 됐습니다. 세번째는 83번에 오면 마인다 장모 세리랑카의 불교를 최초로 전했습니다. 마인다 장모도 이 신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84 85 86 계속 그 보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두 파손 번째는 뭡니까? 장애가 없는 신송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이나 단이나 우리 322쪽 87번입니다. 별이나 단이나 상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호원에서 체로한다. 이렇게 해서 되죠? 이렇게 해서 마치 호원에서 체로 하나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88번을 봅니까? 이렇게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가고자 하는 자는 그 고공의 가신화를 대상으로 입전하였다. 주장합니다. 그렇게 했죠? 상의 전체는 어떻게 되죠? 구공처럼 하기 구공에 가면 탈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사슬에 들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공을 가신화를 해야 이걸 자유로 나중에 했지 그 고공의 가신화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장에서는 하나의 산로 전형한다. 그 다음에 준비를 짓고는 그 고공의 대로 제거해야 된다. 그것은 고공이 되었다. 떼죠? 금낭장이요. 산을 갖고 있잖아. 수리산을 갖고 고공이 되어라. 딱히 확 떼지 않나? 떼죠? 그래서 89번에 대해서 좀 변경한 뭐냐 이런게 돼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을 보면 여섯개 땅속으로부터 출몰하는 신통입니다. 여기 나오는 결부가 뭡니까? 땅에서도 올랐다 잠겼다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땅에서도 솔로 잠겼다 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가신화를 대상으로 될까요? 그렇죠. 물처럼 돌았다 가르치다 라는거죠? 당연히 땅을 물로 돌라면 물에 가신화를 통해서 자유자재 해야 되겠지구요. 그렇게 해서 등등해서 결류를 하면 어떻게 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에 가신화를 대상으로 하겠다라 출장하면 되겠지요. 물에 가신화를 대상으로 하나 여기 해치면 되겠습니다. 94번 그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물에 침몰하지 않는 신통 무게에서 빠지지 않고 무게에 있는데 아파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땅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땅에 가신화를 닦아서 대압니다. 물처럼 땅에 가신화를 신통을 제외하면 물이 땅선되버리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아파지라면 집이 30점이죠. 그럴듯하죠. 그죠. 그 신통을 설명해도 명분을 설명해야죠.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신통보고는 대성인교 보살인교 신통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대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은 날아가는 신통입니다. 가부자를 한 채 날아간다. 가부자를 한 채 날아간다. 요가 차이를 원하면 땅의 가신화를 대상으로 입장할 때가 출장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가부자를 한 채니까 그죠. 됐죠. 그래서 땅의 가신화에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0번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만 날아가는 경우는 천안을 얻어낸다. 이랬습니다. 천안통이 있어야 그곳만 날아가는게 된다. 이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방이 도중이야. 온도로 인해 생긴 산과 나무 등이 있기도 하고 질투를 하는 용과 정수료가 그런 것들은 창조될지도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한다.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특정한지 그분이 대략 준비되는지 결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죠. 신통있는 또 사람들끼리 그런가 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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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지난해 날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갑자기 벽이 심하고 팍 머리 밟고 미치고 질투를 하면 안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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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해놨습니다. 멀찐 SF영화를 한편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맑으신. 그죠. 그다니 또 넘어갑니다. 9번.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는 신통. 328쪽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328쪽.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는 신통입니다. 저 막강으로 미륵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서 선치고 합약. 여기 구분의 합격이 나오기 때문이 있으나. 103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통은 총재 기초가 되는 선을 통해서 생겼다. 여기서는 가시날을 대상으로 입증하는 원칙이 없다. 되죠. 가시날 외에 발을 들어갖고도 제 사슴에 들었다고 나왔으며 만약에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은 뭡니까. 가시날 수행을 가려야 되자는게 큰 특징 중에 하나님들과 이것을요. 등등 성능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또 두고 있습니다. 105번에서요. 마모컬라나 작품이 보기를 두고 있습니다. 만고파 난다 용암을 길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만고파 난다 용암을 마모컬라나 도자. 마모컬라나 신통 예린이군요. 부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결제된다는 것을 잘 하셔야 되죠. 성능하고 있습니다. 수행이 있어요. 이걸로 가면 뭡니까. 여왕전을 만들어도 결과되어 스토드를 성능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용암은 용암은 용기를 품고 그렇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31쪽 113번에 2,4 6쪽으로 용암은 용암은 용기를 품고 있다. 장로도 내 몸에만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도 있다고 말하면서 용기를 품고 있다. 용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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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등등등등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용암을 제도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됐습니다. 그래서 115번입니다. 그 분이 용암은 알레라고 했잖아요. 115번 넷째 줄입니다. 용암은 그 몸을 품고 동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도시하시어 당신께 기여한다. 한국인던던데요. 라고 말하면서 장로의 발에 제로 오셨다. 장로는 남다여 스승님 오셨다. 이로 오느라 가서 뵙다. 하면서 용암을 항복시키고 동의없게 만든 뒤 제동의 옆으로 데리고 갔다. 됐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용암이여 행복하라. 됐죠. 116번의 둘째 줄인던데요. 말씀하시고서는 비구대중의 사역 됐죠. 됐죠. 이렇게 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열번째 몸이 자유자재한 신송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몸이 자유자재한 신송은 또 구사소설인거죠. 그래서 무예에도 상자의 막가에 나타나는 또 긴 구절을 다 설명을 합니다. 335쪽입니다. 그 범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몸을 자유자재를 발휘한다. 만약 마음을 자유자재를 시종을 받은 데가 됐어요. 멀지만 가까이 있기를 가까이 겨려한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신선한 눈으로 범천의 형상을 본다. 그 밑에 있죠. 찾으셨죠. 중간쪽으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금 그 밑에 보면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또 그 행복의 인식과 가벼운 인식이 된다. 그 다음 335쪽 예를 들어 마음으로 몸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적으로 이 구절을 제가 예를 들어 이 구절을 120번부터 되게 됩니다. 1202 123 이렇게 해서요. 거기서 보기로 적어볼거죠. 이거를 129분 이하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아니고 구절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339쪽 129분 펴고 싶죠. 신성한 눈으로 어디처럼 되있죠. 이 신성한 눈으로 어디에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335쪽으로 다 해봅시다. 335쪽에 중간 딱 중간중입니다. 신성한 눈으로 나오죠. 신성한 눈으로 범죄의 형상을 본다 나오죠. 그래서 이 신성한 눈으로 대한 설명이 129분에 신성한 눈으로 이 설명입니다. 됐죠. 앞에서 우리 인물치고 설명을 많이 쓰시구요. 경음을 왜냐면 부담으로 주석갑니다. 그럼 청정노문은 사부닉가에 대한 주석섭니다. 그러니까 이 경에 나온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하는거로 전결하고 있습니다. 130분에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155절 135쪽에 그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죠. 그 줄로 보면 밑에서 둘넷 여섯 점째 줄로 보면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하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339쪽에 130번에서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팍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36번입니다. 341쪽 136번입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쭉 다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136번에 맨 마지막 줄 이것이 결의에 의한 신통이다. 됐죠. 됐죠. 이것이 결의에 의한 신통이다. 뭐 이런 주술입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뭡니까. 신통 변화 신욕통을 10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 10가지면 제일 처음이 뭐였습니까. 결의에 의한 신통이었죠. 그건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앞에 어떻게 가야 될까. 22번입니다. 293쪽 293쪽 22번에 보면 둘 넷째 줄에 보면 무엇이 10가지 신통이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결의에 의한 신통 변명의 신통 마음으로 다 적용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36번 방금 본 441쪽에 136번에 4 마지막 이것이 결의에 의한 신통 이라는 바로 이 강의 측정제인 결의에 의한 신통에 대한 결론입니다. 됐죠. 이 결의에 의한 신통을 또 뭡니까. 정의 정의 정의문 가지고 별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엉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게 뭐라고 하세요. 절소로 해탈 절소로 해탈 해탈 절소로 해탈 절소로 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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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그 다음은 137번입니다. 그러나 면의 신통과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ren 그래서 변형의 신통과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이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193번에서 22번에 두번째 세번째가 뭐였습니까 변형의 신통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이였습니다 여기서는 요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번에서 임하를 했습니다 그럼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방법으로도 138번 그러면 340조입니다 138번입니다 결의할 때 땅의 가시나 등 가운데서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가지고 초일저의 기초인 제사선에서 출정하여 자기 모습을 동자로 전향해야 한다 전향한 후 준비를 듣고 다시 입증하였다가 출정하여 동자가 되리라고 결의해야 된다 결의하면 동자가 된다 이 여덟가지 과정입니다 되죠 이 여덟가지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서나 제가 이런거 다 참고해서 신통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고시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138번에서도 딱 요대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뭐였습니까 첫번째 신독통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되죠 신독통의 핵심은 뭡니까 신독통은 결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요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신독통은 뭡니까 그죠 천사감이 되어라 그럼 결의가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결심과 아무도 이제 저의 천사감으로 변하는가 말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죠 그래서 신독통의 신통 변화의 핵심은 결의의한 신통이다 그러면 이 신독통은 이미 경에서 구체적인께서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파부사 선생님도 이 10가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의는 어떻게 합니까 결의의 한해서 신통이나 통은 과정은 정리하면은 8가지 과정으로 정리됩니다 그죠 먼저 제사선에 입증해서 출정하고 그래서요 천사감이 되어라 그러고 그쪽으로 마음이 전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다시 초선이선 3선 준비를 해서 뭡니까 다시 제사선에 입증을 해서 출정을 하고 다시 뭡니까 다시요 또 제사선에 종섭의 단계를 지는 제사선에 드는 순간에 도저히 결의를 하면은 산별전서 어떻게 됩니까 천사감으로 낮춰지는 신통이 나온다 이게죠 이게 조금 구체적이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만 더 읽어봅시다 저도 서너 번 좀 읽으니까 요렇게 정리가 됩시다 됐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적용한거죠 요거를 주로 적용시키라고 하면은요 길을 보시면은 야 그렇겠구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신통을 안쓰는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어떻게라 설명합니까 어떻게라 전체 신통을 적용시키라고 6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러다 됩니까 신통을 안쓰면 마찬가지가 아니다 그죠 그런게 내지 세상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뭡니까 보기를 계속 주워주고요 부처님께 걸어놔주셨다 그죠 못걸리는 종자가 걸어놔주셨다 그죠 등등등등 보기를 이렇게 주면서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시기장에서는 첫번째 신통 첫번째 그죠 초월치인 신속통 즉 신통 변화를 교의에 의한 신통으로 해서 전체 10가지 신통으로 설명을 해냈습니다 알 감사합니다.